안녕하세요 식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다 포도를 먹어볼거예요 마요네즈하고 두 장은 또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마요네즈 찍어먹어볼게요 초장도 한 번 초장이야 초장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시마나 미역 같은거 있잖아요 그 겉에 찐득찐득한 진액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톡 터지면서 그 진액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먹으면 막 미끌미끌 거리는 것 때문에 막 이런데 마요네즈나 초장 이런거 뭐 찍어먹으면 그 소스 맛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초장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냥 이거는 톡톡 터지는 식감하고 초장 맛하고 딱 그건 것 같아요 이 소리 약간 칭칭이가 걸을때 나는 그런 소리 같아요 역시 초장 초장 이게 두 봉지 깐 거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세 주먹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웃음이 너무 웃겨요 네, 너무 민감하게 찍어먹으려고 그러므로 진짜 눅은 음뤄도 이거 제이퍼라 치즈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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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먹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얼음물에 담가놔야 탱글탱글 씹는 맛이지 얼음에 다 안 담가놓으면 물로 터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콕붓은 좀 강한 소스가 있어야 돼요 찍어먹을 그냥 바다포도만 먹긴 조금 힘든거 같아요 그럼 오늘 ASMR 먹방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신쿵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스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